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흑성산으로 비행 나왔어요 토요일이고 갑자기 이륙 준비를 하는데 쏘나기가 내렸습니다 비를 피우고 있는데 비가 점점 많이 와요 갑자기 쏟아지네 다 젖었네 아씨가 짜증나요 동풍이 오전 내내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서풍 예보가 있었지만 서풍은 무풍 이었고 서풍 이륙장에서 지금 비행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쏘나기가 그치고 날이 아주 좋아졌어요 고무다라이 이륙 했고 저도 바로 준비해서 이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행 못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고무다라이하고 저하고 둘이서 흑성산을 전세를 내고 약 2시간 정도씩 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카메라를 오랜만에 차고 이제 비행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지 안 켰는지 이륙을 하고 나니까 헷갈려서 껐다 켰다 비행을 하다보니까 재미도 없고 서클링하고 고도잡고 올라가고 영상이 재미없잖아요 뭐 그래서 그냥 번진 영상이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겨우 입착륙 영상만 번졌습니다 오늘은 비행을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했고요 날개는 젖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살짝 젖었는데 비행이라서 포스포스하게 다 말랐고 내일도 흑성산에 와서 이 비행에 미친놈들이 있으면 같이 재미있게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성산에서 원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